오늘 협찬받은 제품은 명품 돼지고기 두지포크의 목살과 오겹살 제품입니다 정말 독특한 점은 두지포크는 가정에서 선물하기도 좋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물세트 특가 행사는 1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선물세트의 패키지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두지포크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서 키운 고품질 돼지고기라는 것과 직영 농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돼지고기 자체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선물세트의 구성으로 제품을 보면 포장 패키지가 조리하기 편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겹살 자체의 고기 색깔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이루다가 커팅을 했을 때 그 고기의 육질이 정말 신선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한 끼를 먹기에도 정말 좋은 돼지고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살 자체는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이렇게 조금씩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먹기에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확실히 관리 자체를 하는 돼지고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좋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겹살은 두께가 두툼한데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자체가 촉촉하다 고기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목살 자체는 그 먹기에 편한 두께로 되어 있지만 고기를 만졌을 때 느낌 자체가 정말 쫀득한 느낌 탄력이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살 자체는 그냥 간편하게 수육으로 조리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겹살은 양념을 이용해서 고기를 볶아 볼 건데 오겹살이 두툼하지만 칼로 커팅 했을 때 되게 부드럽게 잘 커팅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고기 자체의 육질이 부드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겹살에 있는 뭐 마늘 그리고 설탕 간장 양념 야채 등을 넣고 그냥 간편하게 볶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리 자체는 그냥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고기를 구울 때 그 냄새 자체가 정말 고소한 향이 많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고기 자체의 육질 자체가 정말 좋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면 그 고기 자체의 육질이 정말 부드럽고 쫀득쫀득합니다 그 식감 자체가 입안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맛있는 돼지고기 향 정말 이런 맛이라면 한 번쯤이 아니라 자주 구매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돼지고기 라고 생각을 하면 가끔씩 고기를 잘못 구매했을 때 나는 그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 그런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부드러운 맛에 쫀득한 그 식감이 느껴지는데 이 맛은 정말 명품 돼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로 키운 고품질 돼지라서 그런지 육즙 자체도 입안에서 퍼질 때 풍부하게 들었고요 오겹살의 껍질 부분은 특히나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엄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판매하는 두지포크의 돼지고기는 1월달 한달은 선물세트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가정에서 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